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NEWS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7월 30일 화요일 JCN 모닝뉴스 시작합니다 집권 여당인 국민의힘이 한동훈 대표체제로 재편 중인데요 한동훈 당대표는 당의 실세 중의 한 명인 사무총장에 울산의 재선의원인 서범수 의원을 임명했습니다 울산이 중앙정치권의 변방이 되는 것 아닌가 했는데 이를 계기로 울산 정치권이 다시 힘을 얻는 것 같습니다 전우수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동훈 국민의힘 당대표가 울산 출신의 재선 서범수 의원을 사무총장으로 낙점했습니다 한 대표는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사무총장에 서범수 의원을 임명한다고 밝혔습니다 제가 생각하는 사무총장으로는 변화에 대해서 유연하고 그렇지만 어려운 일에 앞장설 수 있는 분 이런 분들을 널리 얘기를 듣고 찾아봤는데요 저는 울산의 서범수 의원님을 사무총장으로 사무총장은 다른 절차 없이 당대표가 지명하는 자리입니다 사무총장은 당의 조직과 자금을 총괄하는 핵심 당직자로 당대표, 원내대표에 이은 당의 3대 권력으로 통합니다 사무총장으로 임명된 서범수 의원은 행정고시 합격 후 경찰에 입문해 울산지방경찰청장, 경찰대 학장을 거쳤습니다 21대 총선에서 고향인 울산 울주를 지역구로 국회에 입성했고 이번 40 총선에서 재선에 성공했습니다 서선 의원 당시 이준석 전 대표 비서실장을 지내기도 했습니다 5선을 지낸 서병수 전 의원의 동생이기도 합니다 서 의원은 지난 40 총선에서 국민의힘 공약 개발을 위한 지역발전공약소통단 단장으로서 당시 한동훈 비상대책위원장과 호흡을 맞춘 바 있습니다 서범수 의원은 당 안팎에 많은 난제들이 있는 험중한 시기에 사무총장이라는 직책을 맡게 돼 개인적으로 부담스럽다면서도 영남권 정치인으로서의 주어진 역할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주어진 소명이라고 생각하고 부담감보다는 책임감을 가지고 열심히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지금 우리 당의 직권 여당인 국민의힘 당에 PK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PK의 연결 달인으로서 잘 하겠다 그동안 울산 출신 지역인사 중 직권 여당의 사무총장으로 발탁된 지역인사로는 민주자유당 시절 최영우 전 내무부 장관 한나라당 시절 김태우 전 내무부 장관 그리고 자유한국당 시절 박맹우 전 울산시장 등이 꼽힙니다 이번 서의원의 사무총장 임명을 두고 지역정관은 김기현 전 당대표 퇴진 이후 울산이 정치적 변방으로 추락하는 것 아니냐는 우려를 불식시키는 긍정적 신호로 환영하는 분위기입니다 특히 울산의 국비 등 각종 현안 해결에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정치적 환경이 조성됐다는 점에서 큰 기대를 갖게 합니다 제시앤뉴스 전우수입니다 김두겸 울산시장은 어제도 정부 세종청사를 방문하는 등 내년도 국비 확보를 위해 총력전을 펼쳤습니다 김 시장은 어제 기재부 김동일 예산실장을 비롯해 유병서 예산총괄심의관과 강윤진 경제예산심의관 등 기재부 예산실 주요 인사들을 차례로 만나 울산 삼산여천 배수구역 비저모염 저감사업과 울산 미포 국가산단 완충 저류시설 설치 등 내년도 국비사업 10건에 대한 국비 반영 필요성을 설명했습니다 김 시장은 이어 행안부 고기동 차관과도 면담을 갖고 울산의 기여도와 경제 제도약을 위해 보통 교부세 규모를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와 최고위원 후보 선출을 위한 울산 지역 경선이 지난 27일 문수체육관에서 열린 가운데 이날도 이변 없이 이재명 당대표 후보의 완승으로 끝났습니다 이날 합동연설회에서는 이재명, 김두관, 김지수 당대표 후보의 정견 발표와 김병주, 정봉주, 한준호, 전현희 후보 등 최고위원 후보 8명이 합동으로 정견 발표에 이어 울산 대의원들의 온라인 투표가 이어졌습니다 투표 결과 이재명 후보가 권리당원 득표율 90.56%로 완승했고 경쟁했던 김두관 후보는 8.08%, 김지수 후보는 1.35%에 그쳤습니다 이선호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 직전 위원장이 연임에 성공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울산시당은 지난 27일 남구문수체육관에서 제1차 정기 당원대회를 갖고 차기 시당 위원장 선출을 위한 온라인과 ARS 투표를 실시한 결과 이선호 후보가 전체의 72.03%를 얻어 27.97%의 득표에 그친 윤덕권 후보를 제치고 연인됐습니다 이선호 시당 위원장의 임기는 당선일인 27일부터 2년입니다 세 차례에 걸쳐 개최가 미뤄져 오다가 다음 달 5일 열기로 했던 울산시의회 임시회가 또다시 개최 여부가 불확실해지는 등 시의회 파행 운영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울산시의회에 따르면 운영위원장 선출을 위해 다음 달 5일 임시회를 개최하기로 했지만 운영위원장 출마 의지를 보이는 후보자 간의 조율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임시회 개최가 불확실한 상황입니다 이와 관련해 이성용 의장은 시의회 상임위원회 배분과 운영위원장 선출에 대한 의원들 간 협의가 제대로 되지 않아 운영위원장 선거 권고도 내지 못한 상태라면서 현재로서는 임시회 개최 여부도 유동적인 상황이라고 밝혔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이 한국형 차기구축함 입찰 비리 의혹 경찰 수사와 관련해 참고인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HD 현대중공업은 이 의견서에서 방사청이 HD 현대중공업에 유리하도록 보안사고 감점 규정을 완화해줬다는 일부 주장은 4년 전부터 한화오션이 지속적으로 제기해온 허위 주장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 같은 허위 사실 유포로 HD 현대중공업이 피해를 보고 있는 만큼 이러한 회비를 멈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또 경찰 수사로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비방과 허위 사실 유포가 아무런 근거가 없다는 점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지난 28일 새벽 울산 SO1 온상공장에서 불이 나 5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이에 SO1은 불이 났던 공장의 가동을 중단했고 소방당국은 오늘 경찰과 함께 합동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라경훈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뻘건 불길이 솟아오르더니 급기야 시커먼 연기가 하늘로 뿜어져 나옵니다 지난 28일 새벽 4시 50분쯤 울산 SO1 온상공장에서 큰 불이 났습니다 300명의 소방인력이 투입된 끝에 불은 5시간 만에 모두 꺼졌습니다 불은 합성 섬유 원료인 자일렌을 만드는 공정에 사용되는 가열 장치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원인을 밝히기 위한 합동 화재 감식을 벌일 예정입니다 불이 난 공장은 옷담과 페트평을 만드는 원료인 파라자일렌을 생산하는 공장으로 SO1은 해당 공정을 일시 중단했습니다 해당 공정의 지난해 연간 매출액은 2조 5천여만 원으로 SO1의 전체 매출액의 7.1%를 차지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SO1 측은 당장 피해액 추사는 어렵다고 밝혔지만 상당한 손실이 예상됩니다 한편 울산 해경은 이번 화재로 인한 해양오염 등의 2차 피해를 대비하기 위해 대대적인 방제 작업에 나섰습니다 화재가 난 SO1 온상공장은 2년 전에도 폭발 화재가 나 10명의 사상자가 났습니다 이로 인해 공장 책임자 등이 재판을 받고 있는 가운데 이후에도 화재 등 안전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JCN 뉴스 라경은입니다 울산시는 지난 25일자로 전국에 일본 뇌염 경보가 발령됨에 따라 시민들에게 예방수칙 준수와 적극적인 예방접종을 당부하고 있습니다 일본 뇌염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주로 발열 두통 등 가벼운 증상이 나타나지만 드물게 뇌염으로 진행되면 고열과 발작, 창란, 경련, 마비 등의 증상이 나타나며 이 가운데 20에서 30%는 사망에 이를 수 있습니다 울산시는 여름철에는 야외 활동이 많아 일본 뇌염 매개모기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모기에 물리지 않도록 각별히 주의하고 예방접종 대상자는 접종 일정에 맞춰 꼭 접종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울산시 보건환경연구원은 올해 상반기 동안 울산에서 생산되거나 유통 중인 생수의 수질 안전성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먹는 물 수진 기준에 적합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울산에서 유통 중인 총 40건의 생수에 대해 총 대장균과 중금석, 우라늄 등 총 53개 항목에 대해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적합한 점을 받아 안심하고 먹어도 된다고 설명했습니다 보건환경연구원은 지난해에도 총 107건을 검사한 결과 모두 적합한 점을 받았습니다 동천고등학교 사이클팀이 제53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기 전국학생사이클대회에서 금메달 2개, 은메달 1개를 따내며 종합 3위를 차지했습니다 동천고 이유준, 송지호, 이지민, 박서준 선수는 남자 18세 이하부 4km 단체 추발에서 부천고등학교를 꺾고 금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개인전에서는 박서준 선수가 템포레이스에서 금메달을 이유준 선수가 스크래치에서 은메달을 추가했으며 박서준 선수는 대회 최우수 신인상을 수상했습니다 프로축구 K리그1 울산HD가 국가대표팀 감독으로 자리를 옮긴 홍명보 감독의 후임으로 김판곤 감독을 새 사령탑으로 선임했습니다 김판곤 감독은 홍콩과 말레이시아 대표팀을 이끌며 동아시안게임 금메달과 아시안컵 본선 진출 등의 업적을 이루고 대한축구협회 국가대표 선임위원장을 맡기도 했습니다 이번 선임으로 김판곤 감독은 친정팀인 울산에서 K리그 첫 정식 감독으로 데뷔하게 되며 다음 달 10일 홈에서 대구를 상대로 데뷔전을 치를 예정입니다 울산시는 취약계층에 대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위한 공모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지방자치단체와 지방공기업 우선구매 대상이 되며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컨설팅과 판로지원 등도 지원됩니다 신청 자격은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가 울산시에 있어야 하며 생산판매 등 배분 가능한 이윤의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으로 사용하도록 정관에 명시해야 합니다 지정희망기업은 다음 달 14일까지 사회적기업포털 통합사업관리시스템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대학교가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최종 선정된 지 어느새 8개월여가 지났는데요 지난 4월 글로컬 대학 사업의 일환으로 학사구조가 융합대학체제로 개편됐고 오는 9월엔 개편 이후 첫 수시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이번 수시 모집엔 어떤 점이 바뀌었는지 박영훈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지난해 11월 교육부의 글로컬 대학 30 사업에 최종 선정된 울산대학교 글로컬 대학 사업 중 하나로 지난 4월 학사구조가 전면 개편됐고 오는 9월엔 개편 이후 첫 수시 모집을 앞두고 있습니다 현재 10개 단과대학 51개 학부 체계에서 이번 2025학년도 수시 모집부터는 6개 단과대학 16개 융합학부 단위로 개편돼 모집이 진행됩니다 융복합된 학부와 자율전공대학인 아산 아너스 칼리지에 입학한 뒤 원하는 세부 전공을 선택하게 되는 겁니다 울산대의 내년 총 모집 인원은 내년 적용되는 의대 증원분 70명을 포함한 2723명 의대 증원분을 제외하면 총 모집 인원은 기존과 동일합니다 이 중 수시 모집 인원은 2,597명으로 95.4%에 달합니다 특히 기존에는 학과별로 모집 인원이 정해져 있던 것과 달리 내년부터는 융합학부 내에서 정원에 한정되지 않고 전공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습니다 복수 전공 또한 특별한 조건 없이 원하는 전공을 선택할 수 있게 돼 융합 인재로 성장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 울산대는 오는 9월 9일부터 13일까지 닷새간 인터넷으로 수시 모집 원서를 접수받은 뒤 전형별로 오는 11월부터 최종 합격자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JCN 뉴스 박영훈입니다 울산과학대학교가 교육부 주관 친산업 분야 특화선도 전문대학 지원 사업 2.0에 선정됐습니다 울산과학대는 지난해까지 진행된 1주기 사업에 이어 2주기 사업까지 선정됨에 따라 오는 2026년까지 3년간 12억 원의 사업비를 지원받게 됩니다 울산과학대는 1주기 사업에서 구축한 스마트 친환경 선박 분야 교육환경을 기반으로 타 대학 참여 교육과정과 지역 고등학생 대상 신산업 체험 과정 등을 운영할 계획입니다 아픈 가족을 돌보는 울산 지역 청소년과 청년들에게 장학금과 자기 돌봄비가 지원됩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부터 다음 달 30일까지 한 달간 울산과 인천, 충북, 전북 등 4개 광역시도에 거주하는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을 대상으로 가족 돌봄 전담 지원 서비스 신청을 받는다고 밝혔습니다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아픈 가족의 돌봄을 전담하고 있는 13세에서 34세 청소년이나 청년으로 아픈 가족에게는 돌봄 의료 서비스가 연계되고 가족 돌봄 청소년과 청년은 장학금 등의 지원과 연 200만 원의 자기 돌봄비를 받게 됩니다 오는 10월 본격 운영을 앞두고 있는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가 어제부터 시범 운영에 들어갔습니다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는 지역 아동들의 긴급 돌봄을 위한 시설로 0세부터 12세까지의 아동을 대상으로 24시간 돌봄을 제공하게 됩니다 센터는 오는 9월 말까지 3차에 걸친 시범 운영을 통해 미비점을 보완해 10월부터 공식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입니다 울산시립 아이돌봄센터는 남구 선거관리위원회 뒤편에 있던 폐원한 어린이집을 매입해 개보수를 거쳐 지난 21일 준공됐습니다 이용료는 시간당 2천 원입니다 울산소방본부는 다음 달 30일까지 다중이용업소를 대상으로 안전관리우수업소를 선정합니다 안전관리우수업소 선정제도는 다중이용업소 영업주의 자율소방안전관리 정착화를 유도하기 위해 지난 2007년부터 시행 중이며 현재까지 울산시 관내 29개 업소가 선정됐습니다 울산소방본부는 올해는 6개 소를 신규로 선정하며 지난 2022년에 선정된 11개 소는 재심사를 통해 갱신 여부를 결정합니다 희망업소는 다음 달 30일까지 관할 소방서에 우편 또는 방문을 통해 신청하면 됩니다 울산 문화관광재단은 자체 개발한 업무 자동화 프로그램을 통해 행정 효율화를 획기적으로 개선했다고 밝혔습니다 재단은 최근 별도의 예산 투입 없이 지원이라는 명칭의 업무지원 소프트웨어를 자체 개발해 수당 계산과 인사 기록카드, 용역 검사 조서 등 단순 반복되는 업무를 손쉽게 해결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에 대해 재단은 이번 소프트웨어 개발로 행정 간소화와 표준화, 자동화 등 업무 효율성을 높이게 됐다면서 앞으로도 창의적이고 중요한 업무에 더 집중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 주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JCN 모닝뉴스를 마칩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자막 제공 및 광고를 포함하고 있습니다